추신수의 3천만원 연봉 계약 때문일까요? 동갑내기 오승환 선수의 욕심 때문일까요? 삼성 이종열 단장과 오승환 선수 사이에 FA 계약 금액과 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묘한 긴장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오승환 선수는 아직까지 자신의 최정상급 기량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삼성프론트 입장에서는 김재윤 선수를 영입하였고 이제는 더 이상 오버페이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구자욱 강민호 추신수 선수의 반응 역시 제각기 다른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신수의 백의종군을 지켜본 오승환. 그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KBO 리그 살아있는 전설 오승환 올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 신분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삼성이 아닌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서는 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본, 미국 등 해외 리그에서 뛸 때를 제외하고 그는 늘 라첸카세이버스가 울려 퍼지는 삼성 마운드 뒷문을 지켜왔는데요. 실제 오승환이 삼성을 떠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FAC 등급이라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지만 삼성 야구의 상징인데다 내년이면 42세가 되는 오승환을 데려간다는 건 다른 팀들의 매우 큰 부담인데요. 그런데 왜 양측의 합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걸까? 이미 오승환과 삼성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삼성도 나이를 떠나 오승환을 여전히 필수 전력으로 분류하고 있고 오승환 역시 현역으로 더 뛰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삼성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약 발표가 나지 않는다는 건 양측의 이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세계에서 최종 계약에 합의하기까지 여러 요소들이 고려되겠지만 결국 선수가 원하는 조건과 구단이 해줄 수 있는 대우 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오승환은 올 시즌을 앞두고 지난 시즌 부진을 이유로 연봉백지위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오승환에게 삼성은 보장금액 14억 원의 신 연봉제에 따른 옵션을 챙겨줬고 섭섭치 않은 대우였습니다. 2020 시즌을 앞두고 복귀한 이후 줄곧 10억 원 중후반대 연봉으로 최고 마무리 자존심을 세워줬는데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천하의 오승환도 전성기에 비해 9위가 살짝 떨어졌고 반등했지만 시즌 중 마무리 자리를 잠시 잃기도 했는데요. 삼성은 오프시즌의 리그 최고 마무리 중 한 명인 김재윤을 총액 58억 원을 들여 영입했고 마무리 오승환으로선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영입이었습니다. 자칫 마무리 자리를 보장받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마무리 투수를 거액을 들여 영입한 상황입니다. 삼성이 오승환에게 계속 최고 대우를 해주기는 쉽지 않은데요. 기간, 금액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셀러리 캡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이며 삼성은 팀 성적은 안 좋지만 연봉 지출은 상위권인데요. 베테랑들의 몸값을 줄여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규민을 2차 드래프트 보호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그 일환인데요. 그런 가운데 추신수의 결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82년생 동갑내기 친구 사이 메이저리그를 평정했던 최고 스타 출신 추신수 역시 팀의 세대교체 기조와 셀러리 캡 후폭풍 속에 은퇴 기로에 섰는데요. 실제 또 한 명은 동갑 친구인 김강민이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한화 이글스로 떠나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신수가 3천만원 최저 연봉에 1년을 더 뛰기로 했고 그 3천만원도 전액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돈이 아닌 선수로 1년만 더 뛰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지는 결단이었습니다. 팀도 다르고 타자 투수 포지션도 다르며 자신이 생각하는 몸 상태와 야구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동년배 친구 오승환으로선 남의 이야기처럼 지나칠 수 없는 소식이었는데요. 오승환이 추신수처럼 최저 연봉만 받고 뛰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프로 선수는 실력만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현재 실력과 가치에 걸맞는 충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셀러리 캡의 압박과 미래 비전 속의 구단은 오승환 계약뿐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단 운영을 해야 합니다. 양측이 그 사이에서 합리적 금액과 기간이란 접점을 잘 찾아내야 하는데요. 과연 오승환은 얼마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삼성 구단은 그런 오승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청춘이야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